변압기 등가회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압기 등가회로는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1차측과 2차측으로 분리해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1차측 권선이 갖고 있는 1차측 저항, 그 다음에 누설 리액턴스 값이 되겠고요. 2차측 권선이 갖고 있는 2차측 저항, 그 다음에 2차측 누설 리액턴스 값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하가 없을 경우도 있겠지만 부하를 연결해서 쓰는 경우가 더 자주 있겠죠. 그래서 회로를 더 빨간 줄로 추는 부분들이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죠. 그리고 6이 되는 전압은 1차측과 2차측의 권수비만큼씩 서로 곱해서 전달이 되는 그런 모양으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고등학교 때 공업시간에 배운 내용은 이게 다죠. 실제적으로 더 회로가 복잡하게 되면 1차, 2차측의 등가, 임피던스 값을 고려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죠? 철손. 철손에서 손실되는 값, 거기로 흐르는 무부하 전류 값으로 우리가 이것을 정의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로를 따라 가지고 1차측, 2차측 회로가 분리되어 있으면 사실 계산하기가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1차측을 2차측으로 또는 2차측을 1차측으로 회로를 환산해서 붙여서 계산을 합니다. 붙여놓으면 임피던스가 다 통합이 될 수가 있겠죠. 통합이 돼서 계산하고 난 다음에 다시 또 나누어서 2차측으로 1차측으로 전류와 전압을 환산해 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1차측에 흐르는 전류 값을 구한다. i1을 구하겠다. 그러면은 사실 나머지 2차측에 해당하는 부분을 다 등가 환산시켜 가지고 회로에 다 붙여서 표시하게 되면은 전체 통합 임피던스 값을 구해서 입력 전압으로 해서 나눠주면은 어떻습니까? vp로 해서 나눠주면은 곧바로 ip. ip가 바로 i와 똑같은 의미로 제가 왔다갔다면서 쓰는데요. 프라이머리나 1차측 똑같은 의미로 제가 씁니다. 값을 쉽게 계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개를 통합할 수 있는 방법. 근데 이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왜? 아까 우리가 했었죠. 1차측으로 환산하기 위해서는 2차측을 1차측으로 환산하기 위해서는 a제곱을 곱해주면 권수비의 제곱을 곱해주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a제곱 곱하기 rs 그 다음에 a제곱 곱하기 xs 그 다음에 뭐요? z부하가 있으면 zl이라고 그러면은 a제곱 곱하기 zl 이렇게 수식을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회로를 갖다 그냥 이걸 무시하고 붙여버리면은 동일하게 동작을 한다 하는 얘기죠. 붙여버린다고 해서 이쪽에 흐르는 전류가 그쵸? 결국은 뭡니까? i1으로 표시가 되는 거죠. i1이 아니라 i1에서 마이너스 i0를 뺀 값이 흐르겠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기 위치적으로 측정한 값이 i2 쪽에 흐르는 값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 값을 환산, i2 값으로 계산하기 위해서는 다시 환산을 해줘야 되겠죠. 그런 것들만 알면은 우리가 편리하게 여러가지 작업들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 회로를 변화하는 과정을 잠시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 회로의 내용이 이제 결합을 한 내용입니다. 아까 보면은 뭐가 사라졌습니까? 무부하 전류에 해당하는 부분, 그쵸? 그 부분이 사라졌죠? i0가 상당히 작다 그럴 경우, 이제 그걸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좀 보면 다 a제곱을 곱해준 모양으로 되어 있죠. 자, 이 부분만 주의하시면은 이 회로는 어떻습니까? 저항은 저항끼리, 리액턴스는 리액턴스끼리 해서 묶어가지고, 그렇죠? 저항끼리 묶은 거, 그 다음에 리액턴스끼리 묶은 거 해서 표시를 해주면은, 수식이 많이 간단해지죠? 그렇죠? 수식이 많이 간단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 단자전압이 vp다. 그러면은 이제 벡터도 쉽게 그릴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흐르는 전류 i, p 값은 어떻게 그릅니까? ip는, 이건 뭐 회로 시간에 다 배운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여기 흐르는 전류는 vp, 복소수 계산이 되겠죠? 나누기, z, 총합된 z가 되겠죠? 통합된 z는 뭐죠? 통합된 z는 r, e, q, 더하기 x, e, q, 더하기 뭡니까? a 제곱 z, l이 되겠죠? 그렇죠? 이거 계산해서 z로 집어넣고, 그 다음에 vp에서 나눠주면, ip가 구해집니다. 여기서 이제 이런 모든 요소들, 값들도 벡터 연산에 의해서 쉽게 구할 수가 있겠죠? 회로를 1차에 대해서, 이 경우 1차에 대해서 다 바꾼 등가회로죠? 2차측에 대해서도 바꿀 수가 있어요. 2차측에 대해서 할 때는 우리가 거꾸로 2차측에 해당하는 값들을 다 그대로 놔둡니다. 이 x도 뭐겠습니까? 여기서도 2차측에 해당하는 x, s 값이 그대로 있는 거죠. 그렇죠? 대신 뭘 바꿔줄까요? 1차측에 있는, 그렇죠? 프라이머리 값을 갖다가 a 제곱으로 나눠줘야 되죠, 거꾸로. 아까하고 반대가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vp, r, e, q도 뭐가 되겠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a 제곱 r, p 값을 이렇게 나눠주고요. 그 다음에 r, s 값을 그대로 적어주죠? 그렇죠? 거기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선 다 1차측을 2차측으로 환산한 거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뭡니까? 1차측에 들어가는 입력이 1차측 그대로 쓰지 않고 a로 나눠준 값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계산해서 흐르는 전류 값을 만약에 구했다. 그럼 이 i는 뭘 의미할까요? 그때 구한 i 값은 결국 2차측에 흐르는 전류 값을, 자꾸만 2라고 쓰는데, iSecondary 값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디다 포커스를 맞추고 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1차측 회로를 해서 구할 것이냐, 2차측 회로를 기준으로 해서 구할 것이냐. 회로는 좀 똑같아 보이지만 미세한 차이가 있죠. 거기 등가화를 어디를 기준으로 하느냐. 그리고 그때 구한 값이 결과적으로 이쪽에서 구한 i, 그 다음에 아래쪽에서 구한 i 값이 서로 1차측의 전류, 2차측의 전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한쪽으로 구했을 때 다른 차측에 걸리는 전압, 흐르는 전류 값은 변환을 해서, a를 곱하거나 나눠서 변환을 해서 구할 수가 있겠죠. 그것이 이제 핵심 개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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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